갑니다! 후원히 구원히 수 اب단을 맞아야 반서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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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빨리 물 section 가져와! 그래 왠거나 들고 오라 그래! 어느 정도 가져오고! 의사. 빨리 들어가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혹시 씨, 병원 꼭 가야 돼요? 화장이 너무, 너무 심해요. 괜찮아요? 병원 지금 곧장 가요, 네? 맞아, 정교. 병원. 앞으로는 그러지 마. 그 엑스트라고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몰라도 그렇게 잘해주면 걔네들은 오해해. 그런 애들은 친절하게 굴면 연애하자고 든다. 엑스트라가 아니라 스턴트맨인데요. 그게 그거지 뭐. 내가 엑스트라한테 질투하는 게 좋아. 갑박아 있지. 기자가 엑스트라 상대로 질투를 하냐? 친절하지 마. 사람들은 몰라도 난 안다. 오늘 네가 최고였다. 형 자랑하려고 내가 불러집이래 누나. 우리 보좌 자랑이 되나? 야, 너 미쳤냐? 죽으라고 헌장했어? 거봐. 기껏 찾은 일이 이거야? 어? 이게 자해공갈따나고 뭐가 틀려? 책임자 새끼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돈 꽤나 들었겠는데? 빙산의 일각이지. 우리 언니 천백만 원 먹었다. 천육백 토탈. 왜? 천백만 원이었잖아 계약서에. 오백만 원은 딴 데서 들어갔어. 야,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? 이쁘니까. 너 스턴트맨 하지마. 아우 여러 말도 필요 없고. 그냥 넌 그거 했다간 죽을 줄 알아. 스턴트맨? 막 가려고 작정을 했구만. 넌 처먹기나 해. 죽어도 안 돼. 다쳐도 안 되고 스턴트도 안 되고 소매치기도 안 돼. 그럼 뭐 하라고. 장사해. 싫어. 야. 됐어. 거기까지.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었다는 건. 내 일은 냅둬. 그것밖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. 야. 그만해. 야. 결정을 짓고 가라니까. 하고 싶은 거 할래.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은. 그게 인간이냐? 걔 돼지지? 그럼 걔 돼지 할래. 얘 강경하네. 미래야. 난 여태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본 적 없어. 아니, 하고 싶은 게 없었다. 뭘 해봤어야 하지.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뿐이야. 뭐 남의 지갑 훔치는 거. 그거밖에 몰라서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. 근데 지금 이 일을 한번 나 잘해보고 싶다. 나한테 어울려.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 존경해. 하고 싶은 일이 생겼잖아, 내가. 환영 좀 받자. 너는 간호사가 되고 싶고 나는 스턴트맨이 되고 싶다. 어? 야. 택해봐. 나야 스턴트맨이야. 조심할게. 사고가 조심한다고 되냐? 너 나 없이 혼자 살만해? 아니. 복수 너 없이는 못 사는데. 스턴트맨하고도 못 살아. 그럼 못살겠네. 나는 복수가 아니라 스턴트맨이야. 결정한 거니? 그렇게? 응. 스턴트맨 할게. 어떻게 불구경을 했길래 팔뚝이 다 익었어 이 놈아. 너 사람 구운다고 또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갔지? 그래서 좋은 일 한 거잖아.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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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좋은 일 하지마! 아이 계속 소리를 안 지르고 그래 목식에. 아버지가 대신 할 테니까 다. 넌 그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마라. 넌 그저 재미있게, 힘들지 않게, 무서운 일 당하지 말고 그저 곱게만 아주 곱게만 살아줘.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할 테니까. 아빠는... 널 좀 아껴라 복수야. 너 때문에 이 아버지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너 몸 맞구리면 아버지 죽어. 아빠 좀 살려라. 아빠 목이나 아껴.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 그 목신 것 좀 봐. 무슨 소리지 들리지도 않네. 사탕 사 먹어 당장.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? 말해. 전화 걸어놓고 왜 말을 안 해? 내 옆에서 그 애가 얼마나 잘 컸는지 뭐라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? 왜 무찌려라 너? 누구겠어? 우리 애. 당신 자식. 엄마. 너 언제 들어왔어? 언니 점심상 차리제 좀 도와주자고. 나... 아빠 딸 아니야? 그래서 아빠가... 나 싫어했구나. 아니야. 경아. 아빠 너 좋아해. 엄마 그거 알아. 나 아빠가 무섭기만 했는데... 고맙네. 내가... 신세 지고 산거네 이 집에. 너한테도 할 말 없어. 아까 네가 들은 건 헛소리야.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. 아빠 몰라? 뭘 몰라? 얜 왜 이렇게 울고 난리야? 죄송해요 아빠. 유리야. 나 약올라서 미쳤다. 내 말 안 듣는 새끼 싫어. 내가 네 인형이냐? 그래. 내 인형이다. 여태 그게 됐는데 점점 네가 말을 안 듣네? 시키는 대로 해라 복수야. 어?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예뻐해지고 행복하게 해줄게. 어? 복수야. 복수야. 뭐 복수. 어휴 부상이 심했나봐. 근데 왜 반말이에요? 너 원래 암하면 되나 반말해. 그럼 나도 하자. 야. 왜? 전경 만나러 왔지? 아니다. 아니긴. 전경 주변에서 얼쩡되지 마. 경희가 무서워하잖아. 무서워해? 그럼 무섭지. 아 몸으로 먹고 사는 놈이 주변에 얼쩡되는데 안 무섭냐 그럼? 전경 씨가 그랬냐? 그랬다 왜? 무서운데도 불쌍하다고 잘해주는 거 보면 진짜 착하지 않냐 전경? 불쌍해 뭐가? 아 없이 사니까. 엑스트라 같은 거 해서 먹고 사니까. 그것도 전경 씨가 그랬냐? 그랬다. 이 근처에서 또 얼쩡되면 알아서 해. 신고할 거다. 안녕. 음. 하하 왜 저러고 있냐? 청송 맡겨 무슨 일 있나? 인연해 최선의 이는 이는 부모님 부모님 이는 부모님 이는 아저씨, 물 좀 열어주세요, 예? 정류장에서 내려야죠, 안 되시나요? 열어주세요, 아저씨! 열어주세요, 아저씨! 아저씨! 나 부러운 거 아니었구나. 그래도 그냥 가냐. 장사 말아먹겠다. 그렇게 넘치게 나와서 몇 봉지나 만들어? 됐다니까 괜히 도와준다고 설쳐. 성훈, 네가 해. 너 하지 마. 이런 거 잘해서 뭐해? 궁상 떨고 사는 연습해? 닭 배달 어디 어디야? 성훈이랑 같이 가. 왜 자꾸 성훈을 시켜? 구질구질한 거 애 시키지 마. 이왕 드럽혀준 인생 다 할 테니까. 신경질 내면서 도와줄 거면 또 그냥 가. 도와준데 신경질 좀 받아봐 좀. 성훈, 형 따라서 어느 집인지만 찍어. 따라 들어오지 말고. 점점 걔 올라와, 저게. 뭐가 속상하게 했나 봐요. 천 건들지 마요, 엄마. 이쁜아. 오늘은 얼굴이 못생겼다. 말 시키지 마. 말하기 싫어. 밥 먹으러 갈래? 싫어? 싫음 말고 씨. 근데 그 감전 요즘 왜 다 안 가져오냐. 몰라. 꼬꼬치킨. 야, 이름도 웃기지 않냐? 형! 형 괜찮아요? 아, 누워있으니까 좋다. 형 옆에 둬. 나는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냐? 네. 좋아한다고 얘기했어? 아니요. 얘기해. 어른 되면 좋아해도 좋아한단 말하기가 힘들어져. 지금 실컷 해, 알았지? 나는 좋아해! 나는 좋아해! 나는 좋아해! 혼자예요? 네. 프라이드치킨 반 마리만 주세요. 혼자서 저녁 삼아 먹으려고 왔구나. 예. 저기, 그리고요. 콜라도 줄까? 예. 그리고. 응. 그리고 또 뭐? 이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요. 머리가 까맣고 심하게 곱슬거리고요. 말투가 졸리고요. 말투가 졸려요? 예. 한 스무여 일곱쯤 되니. 엄마! 형아 다쳤어. 어디에? 닭을 먹으러 왔으면 닭을 먹고 가야죠. 그냥 가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 벙찌개. 닭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. 나 찾아왔어요? 네. 왜요? 그냥요. 그냥요. 그, 그냥요. 그냥 찾아왔어요. 내가. 뭐 해줄까요, 정경 씨. 내가. 뭐 해줄까요, 정경 씨. 내 곁을 떠나갔지만.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기억들. 닿을 수 없는. 나도. 그래도 되죠. 나도. 내가. 내 곁을 떠나간다. 내곁을 은채가. 내가. 응. 내가. 나는. 내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